엄마는 왜 맨날 오메가3인지 먼지를 먹으라는 거야 삼키기도 어렵고 냄새나서 싫다고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아휴, 오메가3는 어린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데 우리가 도와주자 에이본, 가자! 안녕? 너 혹시 오메가3가 뭔지 알아? 오메가3? 그게 뭔데? 오메가3는 연어, 정어리, 참치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불코아 지방산이야 어린이가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나 많다고 에이, 뭐야! 그런 뻔한 이야기! 잠깐만! 우리 말을 조금 더 들어줄래? 어린이의 오메가3 섭취는 너무 중요해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관장량을 정해놓고 있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다고 그럼 오메가3를 조금 더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했어! 에토미 키즈 추워블 오메가3야! 오! 이건 젤리잖아! 레몬맛의 에토미 키즈 추워블 오메가3는 추워블 연제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젤리처럼 맛있고 재미있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합성 감미료와 합성 착색료, 설탕 등이 들어있지 않아! 북대 서양과 남태평양의 소형 어종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해서 중금석으로부터 안전해! 이거라면 재미있게 먹을 수 있겠어! 그런데 너희는 누구야? 나는 에토미 행복상담소의 수환! 나는 우디야! 그리고 얘는 에이봇이야! 우디, 수환, 에이봇! 고마워! 다음에 또 만나자! 응! 또 만나자! 안녕! 젤리처럼 맛있게 씹어먹는 에토미 키즈 추워블 오메가3 에이! 에어